헬로 헬로 드다기 보스 다 잡죠? 겉맛 솔풀도 가능은 한데 좀 빡빡 하죠? 빡빡 하죠 빡빡 자 드다기 보스 한 번 잡아볼까?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아 아 좋댔다 아 나 이거 초시축 들어와가지고 4분 이거 8분 달궈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뒤껍냐? 8분 동안 잠수 타야 되는 거 이거 선 넘네요 드다가 고근 데브 보여줘 반지상자 릴에 4레벨 보여줘 컨티 4레벨 보여줘 웨폰 4레벨 보여줘 렛츠고 라피드 쓰러워 렛츠고 라피드 렛츠고 라피드 렛츠고 라피드 렛츠고 라피드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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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오케이 벤시이다! 벤지 3점! 벤지 3점! 오케이 약간 아슬아슬 했겠다 아우 맛있다 와우 맛있다 스클살 뭔데 와우 와 이거 겉마 서플 되겠는데 이거? 널널하진 않아도 나 50분 펼 것 같은데요 이거? 아.. 아방상 아방상 나는 대체 마도 선지 뜬다 나이스 아 보스 도는 맛이 있어 보스 도는 맛이 있어 이거 템 조금만 더 맞춰가지고 겉마 서플 조금만 아..검소라면 참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에헤헤헤헤 와 사기 유틸 맞는데 아니 아 사기 유틸 맞습니다 잘가세요 예 뒤질게요 뒤져 그냥 또 죽겠는데? 아 잠깐만 또 죽겠는데? 아 또 죽는 건 싫어 아 아 시발 연속 3대 가보세요 자 어차피 이번 극딜하면 참을 수 있어요 자 숨 좀 고립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일대까지야 아 옛날에 그 캡틴탑 어디갔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 노예방 때 30분팔 때도 데카롯 안 했는데 나우로 등켈하면서 메이플하면서 처음 죽었어요 후 이번엔 풀데카로 복수했습니다 아까 진짜 아까 좀 말렸어 아까는 예 1시간 한 50분 했네요 거의 두 시간 걸리네 싹 도는데 노블루쿨타임 생각하면서 승 이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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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성 자 개똥링 자 쓰레기링 하나 예 개똥링 자 마도석 90의 6% 아니 100의 6%인가? 아 90의 6% 90의 6% 똥도미 예 똥도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1억짜리 제네무기 일추 보공 럽 캡촌탑 아니 수호보다 추업 좋은 제네시스 까즈 이거 100억에 사왔나? 개싸게 사와나 진짜 10성탈벨 몇이다 자 19트월마 이것도 한 40억 주고 샀나? 기억이 안 나는데 22카루타 이것도 싸게 샀 이것도 싸게 샀어요 80억인가 70억된가? 그 다음에 18성 카루타 어때 추업 좋지야 어때 몇이다 18성 21% 추업 좋고 몇이다 18성 21파 에디 띠껍고 추업 맛있다 추업 맛있으면 뭐해 주은작이 똥작인데 자 마숄 17성 44 아 쉬워 마이스터 아니 잠깐만 아니 마이스터링 안 껴서 444가 아니었는데? 이것도 약호하고 있었는데 뭐냐 이거? 아니 마이스터링이 마이커링 18성 마이커링 18성 마이커링 18성 어때요 18성 자 00보 00럭 무보헴이 개 세요 무보헴 무보헴이 셉니다 무보헴이 엄청 세요 얘가 57,000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게다가 일단 무보헴이 너무 좋아가지고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포스도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내실도 꽤 괜찮으니까 얘가 그쵸?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네요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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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